나가자 포항 스틸러스 이기자 포항 스틸러스 어리암케 승리한가 정말 멋있는 스틸러스 안녕하세요 모쏠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붙었을 때 저희가 원정에서 허무하게 졌었죠. 오늘은 꼭 4연승을 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오늘 뭐 예매 별로 안됐다더만 사람들 많이 왔네요.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한번 하실래요? 별로 안좋아하세요? 왜이렇게 속안상태에 이러나요? 전화를 틀어버렸는데 갑자기 못봤는데? 네. 이지현이 오니까 경기가 아직 안풀리더라. 아니 시발! 어제 갑자기 분위기 낫겠다. 여러분 신강우 선수에게 응원해봤을 부탁드립니다. 스테이프 크리스빈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래가 울어? 그냥 듣고 봐야지, 이 심장우씨가. 그쪽으로 굴러가 굴러가. 그래도 형님 수원전보다 좀 나왔네 지도 안 나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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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일로 공을 앞으로 보내네 지도 없다니까 아 축구는 전쟁이다 저거다 붙여놨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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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의 이런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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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귀엽지 왜 처리해야 돼 때리고 가야지 야 발가락 헛나 이새끼야 아 저거 안 떨려 와 진짜 야 하기싫으면 말라해라 아이씨 아 왜 처리하나 왜 처리하나 왜 처리하나 음 아아 아아 으아아아 아아아아아 정영주 스테이바드 지원의 진사량원 아동컵 너버 6 6번 미드필더 신진호 20번 이호재 나옵니다 정영주 강린대의 여기많은 공격인 도미아리 인스프레스 단순위보 만일 하나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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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추장 완장 미니언즈 가방이 크긴 작다 이거 집에 권임병 많다니까 뭐가 맞나? 이번에 사봤을 것도 있고 어디에? 어디에? 이거 역시 무슨 맛이야 도저히 갈래? 도저히 갈래? 도저히 갈래? 도저히 갈래? 집에서 갈래? 기념은 한 개 사자 재질이 은근 괜찮아요 맞네 이게 빨리 마르는 걸까요? 맞다 기능적인 게 도저히 갈래? 하고 점퍼나 이렇게 트레이닝복 이런 거 있어 마그레틴이 없나? 마그레틴이 없나? 마그레틴이 없나? 마그레틴이요? 어떤 마그레틴? 냉장고에 붙이는 거 그건 없는데 아쉽네 일찌만 있는 게 어 맞네 한 일주일 쓰고 방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 반스 것도 이런 거 있거든 그래 스타벅스 것도 있다며 스타벅스 것도 있다며 스타벅스는 모르겠어 진짜 싸게 생긴 게 있잖아 내가 본 거 아니 그냥 뭐 오늘 뭐 축구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아주 오늘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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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색 감사합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하하하하